음 아니 제가 좀 그 과민성 이어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좀 그 휴식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송 이제 좀 과민성이면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어요 과민성이면 그 좀 자주 가는 지역 이면요 자주 가는 지역에 그런 깨끗한 건물들을 항상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 되요 그 언제 이게 그 속이 언제 꿀렁꿀렁 할지를 모르거든요 과민성이라서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자주 가는 건물들 중에서 그나마 교보문구가 있는 건물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 광화문점하고 강남점 같은 경우는 아예 교보 생명 쪽 빌딩이잖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굉장히 깨끗하고 그 아니면 호텔 건물 호텔 건물 이런데도 화장실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 그리고 대기업 건물 그 강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만약에 신논윤역 끝자면 저는 주로 그 교보문구 건물을 가고 그 강남역인데 강남역 사거리야 그러면 삼성전자 건물을 가요 삼성전자 그 서초 사고 있죠 거기도 화장실 깨끗한 편이야 뭐 그런 데 가는 것처럼 되게 지역별로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 되요 지역별 거점들이 화장실 거점들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유사시에 항상 그 건물로 슉 들어가서 그 급한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걸 때 있어요 누군가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을 해요 근데 일찍 도착을 해도 10시간이 안 남을 때가 있어요 화장실 때문에 좀 이게 좀 그런 과민성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과민성이 아니었는데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그래서 좀 과민성인 경우가 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좀 쌓여가면서 그 과민성 좀 장이 돼버려가지고 그 근데 사실 저보다 더한 과민성도 본게 그 제가 군병원에서 무릅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병동에 입어대던 어떤 형이 얼마나 그 장이 활발했냐면요 보통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전날 밤부터 전날 밤 10시부터 안 먹잖아요 전날 그러니까 군병원은 전날 밤 10시부터 안 먹여요 10시에 취침을 하니까 근데 그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오전에 무릎 그 반월상 연골판 그거를 이제 파열된 걸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그 관절경 수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척추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 원래 누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척추마취하면 그 뭐냐 심장 심장보다 그 수술 부위를 더 높이 잡아 잡아놓고 그 높잖아요 근데 누워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리고 그 가스만 나오면 밥은 먹잖아요 근데 가스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그 수술실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그 형이 갑자기 그 링겔에 바퀴가 그 뭐냐 링겔 달려 있잖아요 수액 그 수액 달려있는 그 바퀴 달려있을 그 기둥 잡고 아직 목발이 없으니까 그거를 짚고 아주 깡콩 그 한쪽다리로 깡총깡총 뛰는거야 화장실을 향해서 진짜 급하게 막 뛰는거야 자기 진짜 급하다고 수술한 날에 그렇게 뛰어다... 수술한 날에 수술한 날에 수술한 날에 마치 풀리자마자 그렇게 화장실 때문에 뛰어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그 형 아마 그 수술받은 그날만 그 그날에만 아마 화장실에서 큰거를 두 번을 봤을거에요? 어... 어쨌든 진짜 진짜 그만큼 장운동이 활발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은 나중에 뭐냐 저기... 그 후방지역 병원으로 후송을 가가지고 그 이후로 소식을 알 길이 없어 그... 그 때 양주병원에서 한평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한평으로 후송을 돼가지고 그 이후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 한평이면 거기죠 그... 목포 가는 길 그 때는 열차 후송이어가지고 광... 그 광주송정역 나주역 그 다음에 아마 한평역이었을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로역 해가지고 일로역 임성인역 못보요 못보요 그래서... 왜 다들 그렇게 한평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물론 대구로 후송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왜냐면 대구로 후송가는 사람들은 자기집이 되고 있거든 하여간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수술했던 날에 나는 그... 가스가 늦게 나와가지고 나는 수술했던 날 식사를 못했어요 수술한 날은 식사를 못하고 그... 결국은 식사는 못하고 근데 이제 그... 간식을 주거든요 군병원도 군병원도 간식을 주는데 뭐냐 간식을 주는데 이제 그거죠 무엇이냐 그... 야전 부대보다는 간식이 좋아요 솔직히 막... 칸초도 주고 막 요구르트도 주고 아 근데 군병원에서는 간식으로 라면은 안줘요 라면은 환자들한테는 판매 못하게 돼있어요 그... 병원장 지시 여기 그... 군병원장... 군병원장 현지 대령이인거 알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흥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게 지금 제가 떡을 먹으니까 생각이 나는건데 여러분들은 막 그 결혼식 가면 그 피로연애장 있잖아요 이게 부리연애장 그 결혼식 가서 그 뷔페에 있는 떡 그거 드세요? 그니까 나는 아무거나 안 먹고 그 조그만 떡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 떡들 그 중에서 그 검은깨 검은깨 들어간거는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려면 아마 약간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하지? 그 떡 색깔에 따라서 안에 뭐가 들어간거가 다르던데 그래서 팥 들어간 떡을 먹어요 보통 팥 들어간 떡을 먹어요 요즘은 제가 요즘 이제 막 추석때 옛날 할머니 살아있었을때는 그때는 송편을 직접 빚어서 먹었는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송편 직접 빚진 않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그냥 제사 음식을 그 사서 사서 준비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어 아 근데 명절 음식을 하기는 해요 또 제사는 또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는 큰아빠가 성당을 안다녀요 큰아빠가 성당을 안다니다 보니까 그 원래 큰엄마가 옛날에 절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실 때쯤에는 이제 큰엄마도 이제 막 무릎 안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엄마도 그 이후로 이제 절을 안갔어요 그렇다보니까 집안 자체가 그 그러면 성당 성당 가면 되지 않느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또 이제 우리 집안이 그 큰고모 집안이 교회를 다녀요 큰고모 집안이 큰고모 집안이 교회를 다녀서 그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그 제사 이런거 있잖아요 명절 풍습 이런거를 그냥 그 절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 대학은 여기 그 채팅창에 그 프로필 계속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수도권에 네임드 학교 나왔어요 네임드 학교 나왔어요 나름 네임드 학교 나왔고 그 님은 스카이세요? 제가 알기로 스카이 출신으로 지금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BJ가 딱 두 분 있거든요 공신님 서울대고 토이킹 대균쌤이 고려대세요 내가 알기로 대균쌤이 고려대예요 아 조건대고 윤 대학 안나왔어요 아니 뭐 안나올수도있고 근데 사실 대학이라는거는 근데 막 되게 인기있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냐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그 뭐냐 원래 그 대학 다니면서 방송 시작했던 분들 많아요 대학 다니면서 방송 시작하고 유튜브 시작하는 분들 많고 요즘 막 대학생들 일상이라고 막 그렇게 유튜브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즘 막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일상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막 의대생 유튜버도 있고 서울대생 유튜버도 있고 뭐 많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찹쌀떡 먹으니까 또 생각난게 그 수능 전날에요 그 수능 전날에 그 고삼들한테 떡 한 박스 그 떡 한 포장씩 주잖아요 고삼들한테 주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그 돈이 학교 운영비로 나가는게 아니고 1,2학년 학생들이 돈을 거둬요 1,2학년 학생들이 얼마씩 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후배들이 후배들이 선배 응원한다는 의미로 자기들이 학생들이 출연을 하는 그 성격으로 하는거에요 왜냐면 그 학교 돈 그 떡 주는거를 학생이가 사서 주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1,2학년이 돈을 걷는거에요 1,2학년 학생들 돈 모아가지고 그 학생이가 하는거라서 학생이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돈을 그 한 몇천원씩 냈던거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이 돈을 걷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어떤 떡을 주문해서 주느냐 해가지고 진짜 궁금해가지고 나 이제 고3때 수능볼때 이제 떡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떡은 빨리 상하니까 떡은 가급적 당일에 먹어야 되잖아요 수능 전날 받아도 그래서 떡을 먹는데 이거 이거정도 떡이면 그냥 그냥 어디서 사먹는 떡 그 모르겠어요 그 뭐냐 학생들 중에 막 떡장사하고 뭐 그런집 있고 하면 아니면 학교 바로 앞에 떡집이 있고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는 떡집에서 재능기부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가 그렇게 3차전은 나왔기 때문에 4일 쉬고 7차전은 나와야지 정상인데 B로 하루씩 밀려가지고 그 3차전 선발이 6차전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시 린드블럼이 그 1차전 나오고 4차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요 7차전 가면 7차전 가면 린드블럼 무리를 해서라도 7차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7차전 린드블럼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3일 쉬고 선발 나오든가 아니면 그 구원으로 나오든가 김광연 선수는 7차전 대기하면 선발은 못 나와요 나오게 되면 아마 마무리 투수로 나오겠지 그 정영일 선수가 요즘 한국시리즈 SK 마무리로 올라오는데 정영일 선수하고 김광연 선수하고 동기잖아요 그 원래는 원래는 동기잖아요 입단 동기는 아니고 고교 졸업 동기잖아요 그런데 김광연 선수는 SK 지명받아가지고 바로 다음에 풀타임 선발됐는데 정영일 선수는 그때 에인저스하고 계약할 때 막 고교대회에서 엄청 혹사당하고 가가지고 에인저스 가자마자 팔꿈치 아작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길을 돌아온 정영일 선수 그래서 정영일 선수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물론 요즘은 자기가 마무리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 시리즈를 끝내는 마지막 마무리는 광연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1 승리팀 승리팀은 비밀 글쎄요 어디가 이길까요 어디가 이길까 그러니까 꼭 끝내라는 법은 없는데 보통 그 뭐냐 시리즈가 끝나는 경기 때 에이스가 구원 등판하는 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약간 의미부여를 한 거야 에이스가 그 에이스가 보통 개막전을 나오잖아요 에이스가 나와서 그리고 그 시즌을 완전히 그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에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영일 선수가 계속 그 자주 등판을 해가지고 사실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선수가 읽히거든요 공에 읽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영일 선수가 계속 매경기 나오면요 그 물론 이번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거의 매경기 나올 판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틀 연투까지는 되니까 이틀 연투까지는 되긴 하는데 그 의미부여가 사라졌다기 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딱 그 완전히 그 시리즈를 이기는 딱 그 한국 시리즈 마지막 최종 스테이지에서의 마지막 자전 마지막 투수는 둘 중 하나예요 진짜 고정마무리 확고한 고정마무리가 나오거나 에이스가 나오거나 근데 이제 7차전이다 보니 에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지 7차전은 김광연 선수가 4차전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6차전은 못 나와요 만약에 SK가 6차전에서 끝낸다고 할 경우 그때는 김광연 선수가 아마 나오기는 힘들죠 7차전이면 나오지 그러니까 등판 간격을 봤을 때 타이밍이 맞을 경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양현정 선수가 2차전 때 1대0 완봉승을 하고 나서 3일 쉬고 5차전 마무리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어휴 어 근데 오늘 되게 기대는 안했는데 핫이슈가 떠서 그래도 오늘 뭐냐 실시간 핫이슈 덕분에 좀 평소보다는 많이 뽑았네요 오늘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뽑고 있어 하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GS에서 나왔던 대박 찹쌀떡하고 별다방에서 나왔던 찹쌀말랑은 다 먹었고요 떡부터 먼저 다 먹었어요 떡은 떡은 아무래도 오래 보관 못하잖아요 그 그래서 군대에서 원래 급식으로 떡이 나오는데 훈련소는 떡이 안 나와요 상할 수가 있어서 떡은 좀 상할 수가 있어서 빨리 그 군대 훈련소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고 자 이제 어떤 거를 먹어볼까 다시 빼빼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떡들 중에 어떤 떡 제일 좋아해요? 뭐 호떡 꿀떡 뭐 이런거 밤떡 뭐 이런거 송편 뭐 이런거 인절미 각종 떡 있죠 어떤 떡 제일 좋아해요? 빙수는 두가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찹쌀떡 아니면 인절미 그래서 아까 그 찹쌀떡 먹은거 있잖아요 그 빙수에다가 팥빙수에다가 팥 들어간 찹쌀떡을 딱 그 썰어서 주는 데가 있어요 백사유기 꿀떡 딱 그 꿀하고 조청 찍어 먹을 때가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찍먹이 맛있는 떡이 있고요 그냥 먹은게 맛있는 떡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떡 만들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거 있잖아요 뭐 송편같이 송편같이 그 반죽을 빚을 때 안에다 넣고 찌는거 그런거는 그거는 찍먹말고 그냥 먹는게 맛있고 그 일단은 그냥 떡재료를 반죽을 한 다음에 탁 쪄서 그 맺히는거 있잖아요 그 망치질하는거 그런 떡 떡으로 만든 경우는 사실 그런경우 찍먹만이에요 아 카페에서 카페에서 우리가 먹는 그 설탕시럽하고 비슷한게 설탕시럽 비슷한게 올리고당이 있어요 CJ는 올리고당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올리고당 찍어먹어도 먹어도 맛있게 맛있어요 올리고당도 맛있고 올리고당이 설탕시럽 효과라서 그런거 찍어먹어도 먹어도 맛있게는 해요 설탕 찍어먹어도 돼요 진짜로 제가 약간 단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설탕이 좋을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꿀이 좋을때가 있어요 단맛을 낼 때 뭐 커피 라떼 이런데는 설탕이 좋은데 예전에 제가 허니라떼를 마셔본적이 있거든요 근데 허니라떼가요 그 꿀향이 좀 별로였어 꿀향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허니라떼 한번 마셔봤다가 좀 피봤죠 한번 마셔봤다가 피본적이 있어요 허니라떼 허니라떼 피본 경우가 있구요 그 찹쌀떡 그러니까 이런 찰떡 있잖아요 약간 모찌 이런 모찌 형식의 떡 말고 딱 그 정말 요 홈런볼 만한 그 떡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팥이나 꿀 들어간 거 그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조랭이 떡 있죠 그 조랭이 떡도 조랭이 떡은 그 떡만둑국이나 떡볶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 거 요즘은 그 떡 있죠 이게 떡볶이에다 떡을 많이 넣는 건요 치즈 떡볶이가 나오니까 요즘은 아예 그 그 떡볶이용 떡을 가공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안에다가 그 치즈 가루를 넣어서 떡 반죽을 하는 게 있죠 그 치즈 떡 그 치즈 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떡볶이 안에 소스 잘 스며들라고 그 구멍 뚫린 그 떡 으로 떡볶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냐 스파게티 먹을 때 그 파스타 있잖아요 파스타 면 중에서도 그 면발 안에 그 구멍 뚫려있는 면발이 있거든요 그 농심에 그 이번에 그 스파게티 컵라면 있잖아요 그게 그 면 사이에 그 구멍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안에 구멍이 있지 그러니까 면을 막 빨아 먹어보니까 안에가 뭐가 비어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특이한 파스타구나 그렇고 사실 파스타 할 때 소스를 가장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거는 페투치니 납작면 있죠 그 납작면이 납작한 면 사리가 사실 소스를 그 면을 이제 그 포크나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때 그 소스를 제일 머금고 먹을 수 있는 게 그 면 면적이 그 넓은 면들 있잖아요 그 이제 파스타 쪽에서는 페투치니 페투치니고 그리고 중국집에서도 그 복성각 같은 데서 예전에 납작자장 이런 거 준 적이 있어요 그 중국식 당면 중국식 납작당면이 있어요 그게 면적이 넓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칼국수가 있죠 오늘 먹는 거 얘기니까요 오늘 오늘 빼빼로 먹었고 찹쌀떡은 이미 다 먹었고 빼빼로는 남았고요 농민의 날이라고 지금 내가 농민의 날이라고 이거 먹방한다고 편성팀에서 하디쉬 떼어줬어요 원래 제가 휴일 방송 때 실시간 하디쉬가 뜬 적이 없는데 편의점 도시락 어떤 거예요 그 편의점 도시락도 맛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편의점 도시락 안 먹으면 꽤 됐다 예전에 그 과에서 답사갈 때 편의점 도시락을 산 적이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도시락 일괄 주문 한때 그때 편의점 도시락 하나 주문 한 적 있어요 뭐 그러면 어떤 거 먹고 싶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지금 시간대는요 도시락 재고가 좀 없을 때예요 그 물건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그니까 그 시간대별로 그 음식이 들어와요 편의점이 어 11찬? 어디 편의점 거예요 GS예요 CU예요 세븐이에요 GS 세븐 아 세븐 세븐이 무슨 도시락이었죠 어 세븐이 누구 도시락이었다 GS는 김희자씨 도시락이잖아요 다섯 개를 쓰러 갔어요 음 아니 뭐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겠지 우리나라 음식 그거 갖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간 음 하여간 그 음식은 그 나라 현지 음식 먹는 거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음식 먹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 도시락에는 그것도 있죠 그 약간 한식 반찬 도시락도 있고 약간 양식 반찬 도시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먹는 거 같아 그 그쪽 먹자고 하는 거고 그 제가 어릴 때 어 그 많이 먹었던 도시락 중에는 그 한솥 도시락이 제일 싼 도시락이 뭔지 알았어요 콩나물밥 콩나물 콩나물에다가 간장 비벼 먹는 도시락이 제일 쌌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쌌던 도시락이 도시 돈까스하고 햄버그 도시락 근데 그냥 햄버그 있죠 좀 싼 그 싼 햄버그 근데 그거는 조금 덜 부드러워요 그리고 돈까스 도시락 하고 햄버그 도시락 그게 거의 돈까스 햄버그 치킨 이게 약간 그 기본 도시락이었고 음 그 김치볶음밥 도시락이 있었고 카레 도시락 짜장 도시락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조금 이제 고급 햄버거가 있어요 데미그라스 데미그라스 햄버거는 이제 소스를 소스를 이제 익혀서 주는 거죠 소스 소스 올리고 고기 구워서 먹는 거죠 이게 곱백이고 그 스페셜이라는 도시락을 사면 그 스페셜이라는 도시락을 사면 그 종류가 반찬 종류가 많았죠 아 치킨 마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거 치킨 마요가 최고지 음 그렇고 그 하여간 그런 도시락 그런 도시락 먹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그 약간 찌개 도시락도 있었어요 찌개도 있었고 근데 그 지금은 더 비싼 제일 비싼게 어떤 메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솥이 제일 비싸던거는 백합 도시락이 있어요 백합 도시락이 제일 비쌌어 반찬 개수가 제일 많았어요 막 어묵도 있고 음 그 돈가스 햄버그 생선가스 조각 그 몇개씩 나눠서 들어가고 치킨도 몇조각 그 얹어주고 진짜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백합 도시락 그게 진짜 종류가 많았어 물론 그거를 사서 먹어본 적은 없었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돈이 많지를 못했어요 모르겠어 지금도 사실 한 솥 도시락 이런거 도시락 주문해서 먹을 때 비싼거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 도시락들이 국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에 국물이 없으니까요 그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원래 음식문화에 그 국물문화가 있잖아요 그 국물문화가 있으니까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 메뉴 사서 그 도시락을 한번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동안 그 도시락 전자레인지에 밥 데피는 동안 그 컵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컵라면 뜨거운 물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물 삼아서 먹어요 컵라면 국물 그래서 그 도시락 구매를 할 때 컵라면 증정해주는 기간도 있어요 가끔씩 하다가 막 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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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면 하나 막 얻어먹을 때 있고 음 그럴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참깨라면 야 고급이다 아 근데 참깨라면하고 딸기 우유랑 같이 먹으면 나중에 속 안좋지 않아요 그 참깨라면 은근히 매운 성분이 있어서 그 그 참깨라면에 그거 있잖아요 고추기름 있잖아요 그 국물 오지지 맞아 그 약간 참기름성 참깨기름 참깨기름인데 고추기름이죠 그래서 되게 얼큰한 맛 나잖아요 참깨라면 맛있는건 인정 근데 이제 어 그거 딸기 우유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그게 유제품하고 같이 먹으면 막 유제품하고 매운거 같이 먹으면 막 그 뭐냐 배 엄청 아프던데 속이 엄청 아프더라구요 악개를 추가를 해요? 집에서 드실 때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입에서는 좋아해요 입에서는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안좋아해요 그래서 입에서는 매운거를 어느정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핵불닭볶음면 먹방 했을때요 먹을땐 괜찮았어요 저 제 유튜브 가보면 핵불닭볶음면 먹방 했어요 입에서 입에서 먹을때까진 괜찮았다? 근데 먹고 나니까 일단 먹은 직후에 머리가 살짝 띵한것까진 괜찮았어요 일단 몸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날 제가 방송을 끄고 나서부터가 힘들었죠 방송 끌 때까진 괜찮았어 먹고나서 어느정도 방송 더 했었거든요 방송할때까지 괜찮았는데 그 핵불닭볶음면 먹방 컷닭 따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유튜브에 업로드 버튼을 딱 눌러놓는 그 업로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화장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아 맞어 돈가스 도시락은 생생우동 그 도시 돈가스 쪽 도시락 먹을때는 그 생생우동이나 아니면 그 농심튀김우동 있죠 그런 쪽 조합 그 그거 괜찮죠 그 팔도도 왕뚜껑 그 우동맛 있죠 어 그리고 요즘 그 뭐냐 큰사발 중에서도 그 큰사발 고급형 있잖아요 큰사발 고급형 튀김우동은요 아예 튀김이 하나가 딱 들어가있어요 큰게 큰 튀김이 하나 딱 들어가있어 그거 먹어봤을때 그게 국물 맛이 진짜 진해요 그 튀김우동이 그 그 우동국물 치고는 좀 연해요 그 튀김우동 컵라면이 튀김우동이 좀 힘든가봐 흐흫 응 그리고 그 새우탕을 큰사발하고 봉지라면하고 제가 비교해서 먹어본적 있는데 그 새우탕은요 새우탕은 봉지라면은 조금 매워요 봉지라면은 조금 진하고 얼큰하고 조금 국물이 진해요 그 그리고 새우탕 큰사발은 조금 말드에요 그러니까 봉지하고 컵라면 맛의 차이가 조금 갭이 좀 있어요 새우탕은 새우탕하고 우육탕은 그 일단은 면발도 다르죠 면발도 약간 그 제가 리뷰한다고 다 먹어봤어요 그 리뷰 그 비교해서 올린거 있잖아요 아 축구 좀 이따 하죠 네 그 비교 리뷰 해서 유튜브에 올린것들 다 많아요 응 저 편의점 이런거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한두개 정도 간단하게 사가지고 그래서 비교해서 먹어본 저는 리뷰가 많죠 저한테는 보통 두개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한번에 리뷰할 때 두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럴 때는 두개 써요 그 두개 두개까지 시켜서 비교 리뷰를 해요 음 그래서 서로 어떤 맛에 차이가 있나 나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더 좋나 그리고 제일 모모했던 비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GS에서요 홍라면 있죠 그 홍석천씨가 그 개발에 관여했던 라면 있죠 그 볶음면 매운 볶음면 그 치즈 들어간 버전하고 치즈 안 들어간 버전 그거 두개 비교해서 먹어봤다가 죽는줄 알았어요 네 저 저 찹쌀떡은 다 먹었고 빼빼로는 좀 남았어요 그래서 빼빼로는 그냥 지금 살살살살 먹다가 그냥 남으면 계속 축구보면서 먹으려고요 남으면 축구보면서 먹어야지 그리고 달걀, 어묵, 치킨너겟, 제육볶음, 돈까스, 떡갈비, 김치, 무말랭이, 콩버섯, 깻잎 진짜 많다 진짜 많다 그런 도시락을 먹어봤어요 본도시락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뭐냐 도시락 중에서요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 먹기에 좋은 도시락이 그런게 있어요 어르신들 먹기 좋을만한 도시락 중에는 그 명이나물 들어간 도시락 있죠 그 명이나물을 그 약간 그 식초 초무침 해가지고 나온 도시락 있죠 그게 그 어르신들 경로행사 할 때 많이 그 주문하는 반찬일이에요 왜냐면 조금 약간 신 거를 먹으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좋다나 뭐래나 그래서 명이나물 그렇게 한 거를 갖다가 도시락에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거 먹죠 그러면 이제 우리같이 젊은 세대들은요 명이반찬 다 남긴다 못 먹어요 너무 쉬워서 못 먹어 아 빼빼로우 혹시 그 딸기맛 그거 아니에요? 이거 더블딥 버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 더블딥인데 제가 먹어본 빼빼로 딸기는 더블딥 아니면 그 진짜 요런 빼빼로로 딸기 코팅이면 그거는 포키 그거는 포키예요 그리고 이제 포키가 그 과일향 그게 많은데 그 과일향은 그 겉에 초콜릿 코팅이 있다가 그 과일 그 과육이라고 하죠 그 과육을 좀 붙여놓은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식감 차이가 좀 있어요 식감 차이가 좀 있어 그런 메뉴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 종류들을 그런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먹어봤고 낙곱새 낙지 곱창 새우잖아 그거 새우가 제일 고급 아니에요 사실? 낙곱새면 사실 제일 고급 그 중에 고급은 제일 희귀 부위는 새우죠 낙지야 뭐 손질해서 먹는거지만 낙지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 팔딱팔딱하니 근데 먹으면 뭐해요 내가 어릴때는 낙지볶음 전문점 가면요 낙지요리 전문점 가면 산낙지 전골할 때 낙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전골 냄비에 딱 그 뚜껑 닫고 올라오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어 저걸 어떻게 먹어 하는데 잊고 나니까 다 먹고 있어 다 먹고 있고 그 그 다음에 그 다 먹고 난 다음에 국물 좀 남으니까 거기에 딱 밥까지 볶아 먹죠 으흐흐흐흐흐흫 전골 먹고 나서 밥까지 볶아 먹죠 아 바나나우유 야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하니까 그 뚱빠 그 뭐냐 목욕탕 목욕탕 갔다가 나와서 먹는 우유잖아요 그거 흐흐흐흐 목욕탕 갔다가 나와서 먹는 우유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문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식당 가면요 그 전골냄비나 그 철판에다가 뭔가 양념이 돼있는걸 먹죠 그러면 백퍼 볶음밥 서비스가 있어요 백퍼 볶음밥 서비스가 있어요 백퍼 볶음밥 서비스가 있어요 백퍼 볶음밥 서비스 있어 보통 그러면 알찬 도시락 그래서 뭐 그 전골이나 전골이나 진짜 철판 요리 뭐 이런거 콩나물 불고기 뭐 이런거 콩불 이런거 먹고나서 소스 괜히 떠먹지 말고 소스에 딱 남으면 그냥 그거 밥 볶아요 아 물론 밥 볶으면 중간에 그 뭐냐 재료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 볶아주는 그 서비스료가 더 들어가긴 들어가요 볶음밥은 필수지 볶음밥 코스는 필수죠 와 3500원에 돼지 불고기 닭강정 어묵 게살볶음 소시지 동그랑땡 볶음김치 반숙달걀 흰쌀밥 근데 다 그 반찬 종류별로 요만큼씩 나오는거죠 딱 그거 100퍼야 딱 그거 100퍼에요 딱 그렇게 100퍼 아 많아요 뭐 근데 사실 그거 반찬 종류가 많아도요 그 어떤 반찬은 또 자기 취향이 안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땐 좀 난감하겠더라 자기한테 약간 입맛 취향이 안맞는 반찬이 있으면 그럼 좀 난감하죠 그런 반찬이 있으면 보통 난감해 하여간 아 이거 진짜 뭐 교정하는거 있어야되겠다 아 잡식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심한 편식은 아닌데 갑각류를 못먹고요 갑각류를 대부분은 못먹고 그리고 저는요 그 절임요리 있죠 그 김치 뭐 이런것처럼 각종 절이는 요리들 저는 풍익으면 못먹어요 그 일단은 그 냄새가 좀 접근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보통 음식점가서 김치같은거 올라오면 어느정도 익었는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안익었으면 그러면 보통 그러면 내 발로 내가 직접 김치를 리필을 하죠 그 칼국수집 김치 있죠 보통 칼국수집 김치가 그 진짜 딱 적당히 그 뭐냐 적당히 그 매운맛에다가 짭짤하게 매운거 있죠 그 칼국수 김치 칼국수집 김치가 딱이야 딱 내 입맛에 그리고 그 그날그날 담그죠 칼국수집 김치는 그니까 그 쌩김치 그 쌩김치 주는 집들은 그런 그런 류 김치 좋아요 첫날 김치 그러니까 그 곰 곰탕집 김치 그 그러니까 익은게 있고 안익은게 있죠 근데 그 익은것보다는 맞아 겉절이 근데 겉절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겉절이는 엄밀히 따지면 그 배추를 배추를 소금에 아예 안저리고 그 겉절이이라서 완전 그거는 그 뭐냐 그냥 생배추 그냥 뜯어먹는 약간 그런 맛이잖아요 양념만 묻어있지 그거보단 솔직히 절였죠 절이긴 절였는데 그 김치 양념 바르자마자 먹는거 양념 바르자마자 먹는 김치 그거죠 어 갖고 왔어요 게이드 어 아 오늘 김치 담갔어요 굉장히 빨리 했네 김장 김장 시즌이다 이건가 그 뭐냐 김장 김치 이제 슬슬 김장 슬슬 김장 시즌이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김장 양이 좀 줄기는 했는데 솔직히 나는 나중에 독립해서 살면요 그 그렇게 막 그 한 번에 그 배추 막 몇 포기씩 사가지고 그 그렇게 대량으로 김장을 할 것 같진 않아요 하더라도 한 한 두 포기 사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바르고 바르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안 먹는 건 냉장고 그리고 먹을 만큼만 떼가지고 그냥 그 양념 맛으로 먹어요 저는 솔직히 아 오늘 그 빼빼로 데이 겸 농민의 날이라고 제가 빼빼로 하고 찹쌀떡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냐 제가 먹방 중에 실시간 하디슈는 처음 떴어요 먹방으로 실시간 하디슈는 오늘 처음 떴어 제가 캔방으로 실시간 하디슈 뜬 적도 가끔 있었고 실시간 하디슈가 떠가지고 지금 그 여파로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튕길 시간이지 원래 그 사람의 말투는 습관이에요 근데 내가 말투에 뭐냐 뭐냐 이거를 넣는 이유가 중간에 말이 좀 안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든 좀 이어보려는 시도예요 약간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말을 안 끊으려고 말을 안 끊으려고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어 왜요 왜요 다른 분들한테 다 쐈어요 얼마나 다른방 가서 쏘고 왔길래 뭐 이해는 하지만 오늘 오늘 같은 날 뭐 여캔분들한테 빼빼로 준다고 다들 뭐 쏘겠죠 다들 여캔방 가서 한번씩 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음식먹을 때 북한사람 생각하는 음식 북한사람이 생각해서 음식을 안 남긴다고 보다는요 그 지우님 제가 더 강렬한 그 동기부여 하나 알려줄까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여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봉투가 기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그 아파트에서 자기 집을 알리는 그걸 카드를 체크를 하죠 그러면 몇 동 몇 호라고 그 음성 전자 안내가 나오면서 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음식물 투척하고 닫으면요 그 뭐냐 용량을 측정을 해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비례해서 관리비내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로 바뀌었어요 아 순수 팬으로서 미안함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바뀌었어요 아 내려가면서 터질까봐 그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담은 그 봉투 있죠 이게 약간 셀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아무리 그 물기를 쫙쫙쫙쫙 빼고 넣더라도요 암에도 그 싱크대에 있다보니까 그 음식물이 이제 그 쓰레기들끼리 모여서 썩는 과정에서 물기가 또 나와요 그 아파트별로 다를거에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그 시점은 기계에 넣으면 아 그거를요 봉투째 넣진 않죠 그 음식물 쓰레기 때 썼던 봉투는요 그 옆에 수거하는 봉투 수거하는 통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다 넣는거에요 아니요 북한은 북한은 그 선전용 큰길 있죠 그 선전용 큰길에서 조금만 옆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색이에요 진짜 선전용 도로에요 그 막 뉴스에서 나오는 시민들 앞에 나와서 박수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선전용 도로에요 거긴 딱 선전용 북한도 나름 잘 산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요 그 지역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그 인구 조절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그 눈밖에 나면 평양에 못 살아요 눈밖에 나면 평양에서 못 산다는 거죠 배급 글쎄요 그런 얘기는 좀 약간 뭔가 씁쓸하다 음 아 평양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평양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마천루급 건물들 많아서 그렇죠 그거 그 평양에서 제일 큰 도로 있잖아요 다 다 그 옆에만 있잖아요 개선문 가는 길 연말에 아마 올 거예요 아마 날짜 잡았을걸요 결론은 통일이다 이거죠 결론은 통일 그 뭐냐 지난번 대선 때 그 젊은 후보 한 분 그분 있었잖아요 통일이 답이다 제가 알기로 그 후보가 제일 젊은 후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후보가 유일하게 40대였나 유일하게 40대 후보였고 통일이 답이다 그 후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김정은이 죽기 전에 그래도 통일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근데 아마 40 경희 그거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출신인 거 아시죠 문 대통령 경희대 출신이잖아요 경희대 출신이시다 그래서 뭐 그런데 가면 좀 나름 그쵸 자기가 아쉬우면 태도 변환하죠 그쵸 거기서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농민회나 특집으로 먹으면서 토크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어가고 지금 제가 방송은 안 꺼요 방송은 안 꺼고 조금 있다가 토트넘 경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핵지 동문회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거 다 그래요 그 그 뭐냐 고등학교에서 현수막 걸리면요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에서 현수막 걸리면 서울대학교 합격한 거고요 그 농민의 날 11일이요 지금 그 원래 그 고등학교에서 플랜카드 걸리는 기준은 어디 대회에 입상했거나 첫 번째 대회 입상 두 번째 서울대 합격 그리고 중학교에서 플랜카드 걸리는 경우는 1번 대회 입상 그러니까 외부 대회예요 대회 입상 2번 그 외고 합격 과학고 합격 과학고 외국어 합격이면 현수막 걸려 민사고 합격 평양냉면이요 대학교에서 걸리면 뭔지 아세요 그 선출직에서 뭐가 당선이 됐거나 정치인 그 학교 출신 정치인이 그 선출직에 당선되는 경우 그리고 2번 자기네 학교 동문이 그 다른 대학 가서 교수 임용될 때 3번 고시 합격 할 때 보통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면 뭐 입상하거나 그렇게 4가지예요 그 뭐냐 2006년에요 월드베이스복 클래식 때 그 우리 4강 들었잖아요 그때 그 당국 때 오승환 선수 플래카드 걸린 거 아세요 그 오승환 선수가 당국 때 대학원생 신분이었거든 그 당국 때 출신이잖아요 오승환 선수 그쵸 장군 달면 걸걸요 장군이면 걸지 왜냐하면 그 ROTC 출신으로는 장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장군까지 가려면요 사관학교 나와야 돼요 장군까지 가려면 보통 사관학교 예요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관학교를 진학을 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특차대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관학교가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체검사 해야 되죠 체력검정 해야 되죠 그리고 수능성적도 들어가요 박주영선수는 걸어야지 뭐냐 올림픽 메달리스트 인데 걸겠죠 육사 합격했었어요 왜 등록 안했어요 뭐 다른 뭐가 있었어요 아 왜 후회하세요 근데 사실 그래요 막상 그 육사 졸업하고 장교를 임관해도요 그 장기복무까지 하는 사람은 그중에서 극소수예요 장기복무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리고 보통 ROTC 출신들은 장기 안해요 애국심이 있고 희생할 가고 막히 그런거 없는데 육사 나오면요 육사 까지는 아닐걸요 아마 임관후에 ROTC가 2년 4개월이구요 그 거기서 아마 육사가 거기서 아마 2년 정도가 더 길거예요 ROTC는 ROTC는 2년 4개월이에요 임관기점으로 그렇고 그 뭐냐 아 6년 6년 조금 짧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군복무기간 단축돼가지고 아마 간부도 부사관하고 부사관하고 장교도 아마 의무복부는 조금은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장기 꽂아주게 그러니까 장교들 중에서 장기복무 신청이 만약에 되면요 장기복무 신청이 되면 대위까지는 진급해요 대위까지는 장기복무 선발되면 그때는 대위 진급 보장이 돼요 근데 그 이제 대위까지는 그래 대위까지는 장기복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급 심사를 해요 그리고 진급 심사가요 삼진아웃 제도여가지고 3번 떨어지면 전역해야 돼요 3번 떨어지면 전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군대 제가 제가 일병 상병 병장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구심 1996년에 임관했던 장교가 동 그 둘이 동기인데요 한 명은 소령이고 한 명은 대위야 1996년 군번인데 한 명은 소령 한 명은 대위 그리고 그 그래서 그 대위였던 분은요 나 전역하고 아마 얼마 안가서 전역했을 거예요 정작 과정이었나 그때 만년 대위? 아니에요 언젠가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편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 짬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 그 아마 그 규모 단축 규모 그 감축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계속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뭐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부사관이에요 부사관은 근속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관은 그 진급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있는데 부사관은 근속 제도여가지고 그 아무리 느리게 진급해도 원사 달아요 부사관은 막 진짜 대형사고만 안치면 원사까지 가요 그리고 부사관대 중에서도 상사로 1,2년 정도 하고 나면 준사관 지원할 수 있죠 그 상사라면 근데 준사관 교육이 빡세대요 그래서 그 준 그 준이들은 그러니까 준이들이 돈을 많이 그 워런트 어피스 원사하고 소위 사이에 계급이 하나 있어요 준 준 사관 그래서 그 그 부사관계급은요 그냥 계급이 높으면 나이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 원래 그래서 준이는 그 준이는 그거예요 준이는 상사로 1년 이상 복무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원사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원사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준사관은 교육과정이 되게 빡세가지고 그래서 준인님들 보면 되게 깐깐한 성격인 분들 많아요 진짜 그 특정 보직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사관들은요 그 그 자기 소속 부대의 그 사정에 따라서 보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딱 그 자기의 전문 보직만 해요 준사관들은 아니요 행보관은 행정보급관은 보통 상사 때예요 그래서 그래서 준이는 보통 부대 사정에 따라서 보직이동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준이들은 준이들은 막 그 그 무엇이냐 보통 행정보급관은 상사부터예요 행정보급관 현재는 상사부터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원사가 행정보급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리를 딱히 맡을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그 원사들은요 그 원사들은 보통 행정보급관 말고요 둘 중 하나예요 원사들은요 보통 그 부대에서 그 자기의 그 전문분야 쪽 보직을 우선적으로 맡거나 아니면 그 중대급 보직을 잘 안 맡아요 중대급 보직을 잘 안 맡거나 아니면 대대급에선 주임원사가 있죠 대대급에선 주임원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임원사는 사실 원사들 중에서도 짬밥이 좀 있는 약간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사가 부소대장을 하면요 그거는 그 부대 사정이 있는 거야 부소대장 맡을 사람이 없는 거야 보통 부소대장은 하사들 시키거든요 부소대장 하사들 시키고 소대장을 소위하고 중위들 시키잖아요 소위하고 중위가 소대장이잖아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녹화는 여기서 끊고 이제 토트넘 경기 넘어갈게요 이제 토트넘 경기 넘어갈게요 안에서